아이스 헌터스의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이스 헌터스가 일단은 약체로 꼽혀서 가장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엉덩이랑 허벅지가 커요. 사실 이거 하나가 제 비장의 무기고 땅에서도 저희가 지사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곧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뒤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아이스 헌터스의 1라운드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아이스 헌터스 모테브먼트. 300만 원 갑니까? 실수로 이렇게 가나요? 실수로 이렇게 가나요? 점프가? 점프가? 개구리 같아요. 점프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300만 원, 300만 원 간다. 그냥 가는데요? 역시. 점프력이 대단합니다. 저거 발로 점프했어, 발로 점프했어. 대박. 가십니까? 저기 더 긴데. 야, 대박이다. 여기 2.9m. 거의 3m돼요. 이만까, 이거. 가다, 가다. 가, 가, 가. 떨려, 떨려. 모테범. 도움 낫기가 안 되는 상황. 모테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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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낫기가 안 되는 상황. 모테범. 이야. 대박 상황. 모테범. 이야. 대박 상황. 모테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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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입니다. 모테범. 대한민국 최초의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 모테범. 이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왕관을 안고 건너올 수 있을까요? 파이팅. 그래. 2.9m. 다시 한번 갑니다. 모테범. 사느냐, 죽느냐. 300만 원 모테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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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원 모테범. 모테범. 자, 다음 주차. 다음 주차. 모테범 2만 원 놓쳤고요. 이 정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정도 가벼워요. 이 정도 가벼워요. 남은 시간 이제 5분이요. 괜찮아, 시간 있어. 다른 느낌의 점프예요. 와, 진짜 가볍다. 많이 가져오는 건 좋은데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자, 이정수. 점프 가능합니까? 점프.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 다리는 이만한데. 천천히, 천천히. 자, 도는 구름판. 착지 좋아요. 4분. 4분, 4분. 와, 이정수. 야, 저게 올 거야. 벌써 70만 원. 에이스 맞나요, 에이스 맞네요. 네, 70만 원, 70만 원. 오케이. 아, 아까워.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정수 출발. 에이스 어디로 향하나요? 아, 이정수. 가볍습니다, 이정수.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쵸? 자, 어디로 갑니까? 예, 승. 와. 저기 된다고? 저기 돼? 2배 정도 가져오려고 하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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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 선토스 실속 있네요. 자, 욕심되지 않습니다. 1분 20점. 1분 20. 자, 무례하지 않고요. 아, 이정수. 1분 20. 자, 무례하지 않고요. 아, 이정수. 아, 이정수. 아, 이정수. 이정수. 수, 이정수. 올라와요. 수, 이정수.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왔습니다. 나이스. 위험했습니다, 이정수. 아, 이정수. 미쳤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진짜. 올라왔습니다. 예. 자, 위험했습니다, 이정수. 자, 이정수. 그렇죠. 6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2개가 됐으니까. 60만 원. 자, 1분. 이상화 출발. 자, 이상화 출발. 자, 주장 이상화. 아, 목걸이. 제가 내 주장 존이거든요. 네, 네. 자, 이상화 주장 목걸이 쓸어 담습니다. 자, 목걸이 쓸어 담아요. 자, 4개.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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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화 점프. 당분하게. 네, 네. 20만 원, 20만 원. 더 갑니까? 더 갑니까? 남았어요. 16초. 엄천호. 15초, 15초. 하나 더. 15초. 15초. 10초. 10초. 9, 8, 7, 6, 5. 10초. 천천히. 아시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이스 헌터스. 1라운드 끝났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여기 대박이네요. 자, 이제 아이스 헌터스 점프 경기 결과 얼마를 가져왔을까요? 결과. 포기합니다. 보여주세요. 아이스 헌터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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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예. 오케이. 245만 원입니다. 이야. 이정수. 30만 원. 이정수 독보적입니다. 130만 원. 이야. 지금 천하장선 다 합쳐봐야 이정수랑 같다. 그러네요. 정수야, 복수 제대로 했다. 다이씨. 다이씨. 약체로 뽑혔는데 시원하게 어퍼컷을 날려드렸으니까 그래도 파이터 팀은 그냥 그대로 복면 쓰시고 계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기합니다.